오늘을 생각하면서 잠도 못 잤어요. 너무 설레고 기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월 27일 토요일. 오늘 가장 기쁜 오늘. 즐겁게. 작은 음악 했지만 아주 커다란 기쁨을 갖고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있게 된 거인은 우리 남편 김정수 씨입니다. 저희 엘핀 농원의 음악회가 열렸는데 여러분 함께 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멋진 데코레이션과 음식을 만들어 주신 김지영 님에게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뒤에서 멋있게 계신 우리 무대를 꾸며주실 임상원 감독님과 함께 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남편 잘 만나고 친구 잘 만나고.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고. 그리고 자연에 이렇게 유대합니다. 제가 한 것보다 큰 보상을 줘서 이렇게 큰 기쁨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연을 하고요. 음식 드시고 또 식사에 공연도 있고 이렇게 7시까지 할 겁니다. 그래 시간 충분하니까 갖고 있는 끼 숨기지 마시고 발산하고 가세요. 오늘이 가장 즐겁고 가장 젊은 날입니다. 같이 즐깁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 컨셉을 이렇게 노란색과 모든 컨셉을 정해주신 우리 김지영 코디네이터 건비를 부탁드립니다. 건배사. 건배사. 뭐라고 할까? 이렇게 예쁜 정원을 오픈하우스 해줘가지고 우리 친구들과도 모르지만 서로 오늘 알게 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좋고요. 맛있는 음식도 많고 술도 많고 악단도 좋으니까 한 번 코가 삐뚤어지게 놀아봅시다. 콧삐뚤어지게 놀아봅시다. 콧삐뚤어지게 놀아봅시다. 침대사. гли공기공기공기공기. 친구공기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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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놀아봅시다. 집에 남는 많은 곳이라. 둘의 여행이 없던 곳에 놀아주기는 기원. 줄기 때 줄기자. 우리 최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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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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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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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자리를 이 멋있는 자리를 같이 즐길 수 있다는게 진짜 최고의 행복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은 시를 낭독해드려도 되겠죠? 네! 제목은 내 곁에 당신이 있다면 시작할게요 내 곁에 당신이 있다면 푸른 하늘 소복한 구름 한아름 끌어내려 한올 한올 실타래 만들어 보렵니다. 내 곁에 당신이 있다면 솔밭에 쌓여있는 솔가지를 빡 침발라 또 한올을 만들려고 만들어 보려 합니다. 조용한 아침이 찾아오면 저쪽 조그마한 조그맣게 나있는 새끼를 걸어보렵니다. 내 곁에 당신이 있다면 살며시 손인사 해 보렵니다. 찐끗 눈맞춤 해 보렵니다. 감사합니다. 와 멋져 시류 앵콜이 있나요? 네! 있을거에요! 있을거에요! 서로 방법 relations NO 아 고 어디나 보완 toi 고 여름이 몇 별이 빛나는 밤에 우리 언니의 건수기 언니를 수고합니다 이게 뭐 저기 이태리판 웨딩 케이크래 비앙키에 스플렌드인 테벌라노 비아 이태리판 웨딩 케이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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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운 빛은 어디에서 났을까 아름다운 꽃송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가끔 두려워져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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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너를 또 만나고 사랑할 수 있을까 한글자막 by 박진희 사랑받는 날 행복한 사람 떠나갈 듯 떠나간대도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그러면 마지막 피날레의 한 열 곡을 부르실 임검농님을 소개합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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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구요 이제 마무리 제가 마무리 멘트를 사회 본능이 좀 있어가지고 마무리 멘트를 할게요 너무너무 고맙구요 오늘 오늘 1회로 끝나는게 아니구요 2회 3회 4회 계속 할겁니다 임상훈 감독님 콧끼였습니다 녹음 되죠 동영상 이제 마무리하고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마무리 멘트는 너무너무 고맙구요 어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 끝난다 오늘 그 형 이게 맞네 은혜아야 아까 경기 높아서 울어버렸는데 나도 막 이끌어버렸어 우리 여자 잘 오고 있나 삼각이 나는 이제 요즘 여자는 행복한 가정 변함없이 지켜주는 바로 내가 요즘 여자 반만하는 여자가 어디 있나 꿈이 없는 여자가 어디 있나 당신의 사랑 먹고 사는 그런 여자 바로 내가 요즘 여자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삼고 살아가지만 그게 여자의 일생이라면 그게 여자의 일생이라면 무엇으로 보상받나 당신이 내게 무심코 번저를 잃은 것만이 웃고 웃는 여자 울고 웃는 여자 웃고 웃는 여자 웃고 웃는 여자 요즘 여자라 합니다 요즘 여자라 요즘 여자라 요즘 여자라 다 나오라 그래 엠 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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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서울 방과 로 가정 사랑이 나를 미지어준 남자 행복한 가정 변함없이 지켜준 내가 너가 나어준 남자 길만 아는 남자가 어디 있나 꿈이 없는 남자가 어디 있나 당신의 사랑 먹고 사는 그런 남자 바로 내가 여준 남자 중점수 나와! 세상 내내 성격 살아가기만 그게 남자의 일생이라며 무엇으로 보상받라야 당신이 내게 무심코 던져버린 그 말이에 용기 없는 남자 용기 없는 남자 용기 없는 남자 요즘 남자랍니다 박진이 내게 무심코 던져버린 그 한마디에 웃고 웃는 여자 웃고 웃는 여자 요즘 여자랍니다 요즘 여자랍니다 오예! 오! 하하하하하하하 요즘 여자랍니다 하하하하하하하 김규 화이팅! 하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오늘 마무리 해야 될 것 같고요 하하하하하하하 야 너 요즘 여자 같지 않아?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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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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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